안녕하세요. 파워디렉터의 변경된 스치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파워디렉터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새 프로젝트를 열어보겠어요. 새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프로젝트 이름의 글자를 입력하고 싶은 사람 입력하고 화면 비율은 16대9로 터치합니다. 설치한 다음에 여기에서 잠시 설명을 하면은 이것은 미디어 왼쪽에 보세요. 이것이 미디어 브로우즈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이걸 터치해서 나오는 동영상과 사진은 타임라인의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두 번째 트랙에 들어가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레이어죠. 레이어를 터치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미디어 브로우즈의 여기 그림을 가져와서 서치에 대한 설명을 일단 바탕에 사진을 깔아 보겠습니다. 석송 홍보물에 들어가서 제가 작성한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런 것을 두세 개 가져와서 일단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가져온 다음에 여유의 글을 자료를 넣어보겠습니다. 끝난 다음에는 상단 왼쪽에 있는 화살표를 터치합니다. 이렇게 이걸 계속 터치해서 편지 화면이 나올 때까지 터치합니다. 자 이 위에 이것은 제가 삭제해 버리고요. 이것도 글자가 들어있네요. 이것도 삭제해 버릴게요. 이걸 가지고 제가 이 위에 글자를 넣어보겠습니다. 현재 이게 선택되어 있죠. 이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면이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르기를 터치해서 다시요. 여기에서 자르기 있죠. 자르기를 터치합니다. 자르기를 터치해서 화면을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지금 현재 꽉 차서 안 움직이네요. 그래서 그 상태로 그대로 두고서 지금 이렇게 하니까 움직이지 않죠. 그리고 이 위에다가 글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글자는 이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하면은 기본적으로 T가 선택됩니다. 서체가 여기에서 여러가지 기본 서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가지 새로운 것이 좀 많이 나왔어요. 나오고 이쪽을 쭉 왼쪽으로 밀면은요. 여기에 이제 과거에 있던 여러가지 서체 템프리트 어떤 털이 있습니다. 이렇게 털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저는 기본 이것을 터치해 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 보겠어요. 기본을 터치해 이렇게 터치하면 플러스가 되죠. 이렇게 이런 화면이 나오면 그 다음에 플러스가 나옵니다. 여기서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은요. 이렇게 내려왔죠. 이런 얘기에서 이 서체를 타임라인에서 터치를 하면은 아래와 같은 그런 여러가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잘 보세요. 터치하면은 이런 여러가지 화면이 이렇게 여러가지 옵션이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최근에 나온 거죠. 과거에는 타이틀 디자인하고 복쟁각 두 개뿐이었는데 이렇게 자세히 많이 나와요. 자, 여기서 제일 앞에 있는 이 편집은 글자를 눌러서 이것을 편집을 누르면은 글자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혹은 이것을 화면을 화면을 이렇게 터치해도 여기 타임라인에 화면이 있죠. 이걸 터치해도 이 편집이란 이 메뉴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편집을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글자 입력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되고 혹은 화면을 이렇게 눌 터치해도 마찬가지로 이 화면을 여기에서 화면을 툭 터치해도 역시 나옵니다. 여기에서 저는 글자를 입력해 보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글자를 입력하면 되겠죠. 유튜브 채널 이렇게 저는 넣어 보겠어요. 제 마음대로 그 다음에 엔터치 가지고 이 석송 랜드 이렇게 넣어 보겠어요. 그리고 석송 영상작가 이렇게 넣어서 여기 위에 V자 있죠. 이 V자 이걸 터치해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통해 했어요. 그럼 여기 화면에 이렇게 희미해 글자가 흰색이 나왔죠. 여기서 타이틀 디자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보세요. 타이틀 디자인에 이걸 터치합니다. 툭 터치해서 처음에 여기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A, A, A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 위에 그 현재 이게 선택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A가 선택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글자 색을 선택하겠습니다. 글자 색은 여기서 선택해도 되고 이쪽에서 선택해도 됩니다. 저는 블루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블루로 터치하니까 글자 색이 푸른색으로 됐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이런 것들은 이것은 지금 제가 움직이고 있죠. 이것은 쉐이드입니다. 진한 푸른색이냐 얇은 푸른색이냐 이런 걸 정합니다. 좀 진하게 저는 하겠어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이것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죠. 이것은 불투명도입니다. 열 불투명도 아주 진하게 하고 이것도 비슷해 위에 거가 비슷한 역할을 하죠. 불투명도입니다. 그 다음에 최하단에 보세요. 최하단 보다 걸꼴 여기 보세요. 걸꼴 기본 기본 이걸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서치가 나옵니다. 이 서치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겠죠. 저는 이 빙그레트 볼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티네마스트에서 이거 있죠. 빙그레트 볼드를 저는 선택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굵은 서치가 됐죠. 그 다음에 최하단 아래쪽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아래쪽 왼쪽에 있는 B는 볼드치입니다. 이거 터치하면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지금 터치하고 있거든요. 제가 계속 화면에 이렇게 서치가 굵어집니다. 이렇게 B는 볼드치입니다. 그 다음에 I는 이 I자는 이탤릭치입니다. 글자가 비슷하면 눕죠. 이렇게 이탤릭치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렬입니다.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자 왼쪽 정렬입니다. 화면 보세요. 왼쪽에 정렬했죠. 그 다음에 가운데 누르면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상하 좌우에서 가운데 딱 들어오게 하는 그런 위치를 정하는 메뉴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A 이걸 투치합니다. 두 번째 A를 툭 투치하면 테두리에 대한 거라 합니다. 여기 현재 이거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이것이 테두리 이렇게 하면 테두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테두리를 하지 않은 겁니다. 테두리를 하는 거라 하고요. 그러면 테두리 색깔이 현재 흰색이 지금 선택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크기가 0이니까 테두리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 크기 있죠. 이 크기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흰색이 테두리에 입혀지는 거 보입니까. 화면에 보세요. 흰색이 입혀지죠. 흰색이. 흰색을 하지 않고 노란색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노란색을 하니까 이렇게 되고 블루로 해보겠습니다. 블루로 하니까 너무 블루가 돼서 이게 안 좋네요. 이렇게 줄이니까 블루의 색깔을 조금 얽게 하니까 조금 색깔을 좀 변경시켰어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A 있죠. 이거 터치해 보겠어요. 이거 툭 터치하면 우선 테두리는 없애는 방향을 하겠어요. 없애고 밑에 제일 밑에 마지막에 A를 터치했어요. 이거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지금 이제 이것이 그림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림자 안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한 번 더 터치하면 그림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두기 있죠. 그리두기 이걸 왔다 갔다 하면 그림자의 그리두기가 뜹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림자의 색상도 여기서 정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좀 검은 거를 할 거야. 검은 거 현재 돼 있죠. 그다음에 그림자 채우기 있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입니까? 화면에 이건 그림자를 채우는 겁니다. 그림자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자를 하니까 화면이 아주 어지럽죠. 이건 하지 않은 거로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A에서 가운데 정리를 하고 빠져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다 처리가 되면 제 상단의 왼쪽에 화살표를 터치합니다. 화살표를 터치해서 그다음에 백드롭이라는 게 새로 생긴 거죠. 새로 생긴 백드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백드롭 툭 터치하면요. 여기 사용이 있죠. 이걸 터치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툭 터치하면 사용하는 것이 되는데 백드롭이 사각형이죠. 여기 유형이라는 게 있죠. 유형을 터치하면 유형을 터치하면 사각형이 있고 곡선 가장자리 라운드 타원 버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라운드로 터치해봤어요. 이 부분은 배경을 모양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꾸는 것은 퀸의 마스터 보다 이 부분은 한 발 앞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저는 라운드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갑니다. 저 위에 상단의 이걸 터치해서 저장을 하고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색상 있죠. 여기 색상 이랑 이쪽에 이것은 배경의 색을 정하는 겁니다. 터치해서 붉은색을 한다든가 이렇게 푸른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푸른색을 하니까 글자도 푸른데다가 배경도 푸르니까 글자가 안 보입니다. 이것은 제가 일단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겠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서는 RGB로 터치해가지고 이것은 RGB를 잘 아는 사람 같으면 터치해가지고 숫자를 집어넣으면 돼요. RGB를 아는 그런 경우는 아주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차라리 여기서 이쪽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투명도라고 있죠. 하단에 보세요. 최하단에 여기 투명도라고 있어요. 여기 투명도 여기 투명도라고 있죠. 이것에는 여기 오른쪽에 보세요. 배경이라고 돼있는 지금 제가 움직이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offset 있죠. offset offset 투치하겠어요. offset 이렇게 배경이 글자와 이렇게 딱 맞게 한다든가 혹은 좀 어긋나게 한다든가 이런 여러가지 하는 역할을 합니다. offset 움직이는 거 보이죠. 배경을 움직이게 위치를 조절할 수 있어요. offset 그렇게 하고 저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있죠. 애니메이션 이것은 이걸 터치하면요. 인 애니메이션과 아웃 애니메이션이 여기 있어요. 여기 인 애니메이션 아웃 애니메이션 있죠. 인 애니메이션 에서 터치하니까 이 타이틀 인 애니메이션 아웃 애니메이션 을 적어 하면 백드롭 이 제거됩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했죠. 이걸 하면 백드롭 뒤에 배경 행거 있죠. 그게 없어지고 없어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서 그러니까 백드롭 이 없어졌죠. 여기에서 선택을 합니다. 이 다양한 인 애니메이션 을 터치해서 터치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다 안다는 것은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되겠죠. 저는 여기서 페이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페이드 슬며시 사라지는 겁니다. 슬며시 페이드는 나타나는 거겠죠. 처음에 페이드 인 애니메이션 이니까 이 오른쪽에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 있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슬라이드 식이죠. 이걸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 아래쪽에 보세요. 이걸 올렸다 내리면 여기에 수도 바뀝니다. 여기에 수도 변합니다. 이렇게 페이드는 시간을 길게 한다든가 짧게 한다든가 이런 걸 정하는 겁니다. 저는 1.5 정도 갖다 놓겠어요. 그렇게 하고 뒤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아웃 애니메이션 터치해서 역시 페이드를 터치하면 여기에 페이드가 화살표 보이죠. 그리고 숫자가 나타납니다. 이 숫자를 아까처럼 조절해서 1.5 정도 갖다 놓겠습니다. 페이드 알아요. 이렇게 정리하고 나갑니다. 터치합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키프레임 변환이 있죠. 키프레임 변환 키프레임 변환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고 회전도 시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해 가지고 여기에서 출발점을 두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갖다 놓고 출발점을 여기에서 하고 다이아몬드 메뉴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툭 터치하면요. 여기에 다이아몬드 키프레임 절반 정도 생기는 거 보이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동시켜서 이렇게 끝에 갖다 놓습니다. 끝에 갖다 놓고서 화면에서 글자를 이렇게 이동시킵니다. 이때는 빠르게 좀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해서 이렇게 갖다 놔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 키프레임 생겼습니다. 물론 키프레임 을 없애려면 이걸 터치합니다. 그러면 키프레임 사라집니다. 중간정도에서 놔두고 글자를 키프레임 해서 이렇게 가져와서 이걸 바로 세우겠어요. 바로 놓고 다음에 끝에 가서 끝에 가서 이것을 이렇게 이동시켜서 이렇게 하면서 이동시켜서 다시 이렇게 이동시켜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저장하고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요. 글자가 이렇게 키프레임 변화를 하는 거죠. 키프레임 이렇게 애니메이션 주는 겁니다. 다음에 최하단에 보면 마지막에 복제라는 거 있죠. 복제를 하면 두 개가 생기겠죠. 이게 보세요. 이게 하나 더 복제를 터치했더니 이렇게 두 개가 생깁니다. 이걸 복제해서 생깁니다. 이렇게 서체는 서체의 메뉴가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익히려면 완벽하게 익히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하고서 여기서 프레임 시키보겠습니다. 프레임 하면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나타나서 가운데 왔다가 옆으로 사라지면 그런 글자가 되겠죠. 여기에서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상 파워 디렉터의 최신 글자 넣기 글자 입력에 대한 여러가지 메뉴와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